자 첫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첫번째 설 했지만 지금부터 처음이라 생각했습니다. 앞뒤가 날려버리고. 자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심한 착각이 남이 뭐 하나 차려서 잘된다고 하면 본인도 차려서 얼마든지 잘될 거라는 착각이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잘되면 다 따라하죠. 눈에 보이는 거 다 따라하잖아요. 그걸 잘하는 거라 생각하죠. 바보 같은 건데. 우리나라 자영업 같은 거 보면 뭐 하나 잘된다고 하면 다 따라합니다. 뭐 하나 장사 잘된다고 하면. 둘로션을 네드로션으로 만드는 건 세계 최강이에요.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어느 동네에 카페가 장사 잘되잖아. 그러면 1년 뒤에 한 100미터 반경 안에 카페만 8개 9개 이렇게 됩니다. 뭐 하나 치킨집 잘되잖아요. 그러면 1년 상간에 한 1년 뒤에 치킨집은 5개예요. 편의점 하나가 잘되잖아요. 편의점 차린지 1년 뒤에 한 4군데 있어요. 그리고 뭐 은식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보면 뭔가 유행하면 다 따라합니다. 다 따라해요. 제가 보니까 여자분들 요즘에 패션으로 검정색 백이나 부츠 같은 게 유행하나 봐요. 그래서 길가에 가보니까 부츠 엄청 많이 신었더라고요. 부츠가 누가 또 유행시킨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런 느낌이야.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여배우가 이제 어떤 패션을 유행시키다 보니까 그걸 뭔가 따라하는 것 같아요. 보면 딱 느낌이 그래요. 옛날이나 지금은 똑같았으니까. 저 여자분들이 어떤 연예인들 추정하면서 추정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매뉴얼들을 따라하는 것보다 자기만의 패션 스타일을 고수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시내 같은 데 보면 특히 뭔가 드라마에서 뭔가 배우들이 뭔가 어떤 작품에서 여전히 해가지고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패션에 나와있는 거 그대로 따라합니다. 정말 난 그대로 따라해요. 난 오히려 여자분들이 스니커즈랑 컴버할 수 있는 게 더 잘 어울리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그런 게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잘 없어요. 뭔가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수하시는 분이 잘 없어. 난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 우리나라가. 그리고 그런 거에 돈은 너무 많이 써요. 남들 따라하는 거에. 남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곧장 따라하면서 돈은 많이 씁니다. 그러면 본인도 또 힘들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따라하면 또 오래하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어떤 연예인이나 셀럽 같은 거 패션이나 유행하는 것들을 따라하잖아요. 그러면 그 유행이 끝나면 자기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 여배우 같은 거 패션 같은 거 유행하면 그 드라마가 끝나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요. 정말로. 아니 그럼 몇 달 그거 비싸게 주고 사고 더 이상 안 하잖아. 또 유행이 다시 안 오잖아. 그러면 그거 창고에 짱박아 놓는다거나 더 이상 입지도 않고 신지도 않아요. 그런 것도 많이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사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 좀 웃긴 게 왜 눈에 보이는 걸 다 하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 커피 점점 더 지금 많거든요. 사실 지금 음식점이 너무 많아요. 없어가지 못 삼은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어디를 시켜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커피도 커피도 먹을 데가 많아가지고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또 들어와. 커피 차례가 또 들어와요. 그러면 다 같이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유동인구는 정해져 있고 먹을 사람 정해져 있잖아요. 존포가 늘어난다고 안 먹었던 사람이 또 먹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제 또또또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 그러면 한 군데 생기면 수익이 또 줄어들고 또 생기면 또 줄어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그리고 이미 눈에 빤히 보이는 거는 잘 될 리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이미 뭐 커피 전문점이나 배달 음식점은 너무 많아요. 여길 또 똑같은 거 들어오면 당연히 잘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이미 버젓지 자리를 차리고 있는데 여기 똑같은 걸 또 들어오면 과연 잘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물론 오픈발 때문에 잘 되는 건 있겠지만 오픈발 끝나고 나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안 그래요? 이미 차리고 있는데 이미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계란의 바이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픈된 잘 되겠죠. 오픈발 때문에. 그런데 오픈할 끝나고 나서 1년, 2년 지나면 시드시드 해지겠죠. 뭔가 하더라도 자기만의 특색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특색이 없어. 우리나라 뭐 패션이나 유행 같은 건 아니면 자연 같은 거 보더라도 남들 하니까 다 해요. 그래서 남들 하는 거 따라 하니까 잘 망해. 잘 되면 모르겠는데 잘 망해요. 특히 자연 같은 거 남들 하니까 프랜차이즈 찾아서 하면 망해요. 망해서 버논언동 다 까먹고 비까지 쳐버려요. 그리고 남들 딸하는 것에 에너지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써요.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이제 돈이 안 모여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어. 지금 보면 플렉스 같은 것도 그렇잖아. 남들 플렉스 하니까 나도 플렉스 해. 나도 명품값을 메고 있으니까 나도 명품값을 메요. 남들 세단 몰고 있으니까 나도 세단을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누가 손해요. 본인 손해죠. 왜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가진 건 얼마 안 됩니다. 버는 것도 얼마 안 돼요. 한 5년 전 10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지 않았는데 돈 쓰는 거 더 많아졌어요. 돈 나가는 거 더 많아졌어. 차값은 훨씬 더 많이 올렸고 명품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옛날 같은 명품 살까 말고 고민하는 새에 지금은 명품마다 두 개 세 개씩 가지고 있어. 그렇다고 벌이가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벌이는 똑같아요. 그런데 슴슬비는 더 많아진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견제적인 조건은 부합하지 않는데 그 범위를 초과하면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무수히 많아진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근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생존하기 버티기가 쉽지 않겠죠.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음식점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해당되는 듯 합니다. 부동산, 주식, 직업, 패션, 학원, 학교 등등 말만 민주주의지 생각, 행동이 해결화돼서 유행 남 눈치 따라 우르르 전체주의가 같습니다. 다 같이 공면하는 길만 골라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뭔가 다 따라하는 것도 보면 정말 잘 되는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해서 잘 된다거나 돈을 많이 번다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꽤 차고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다수가 힘들어지거나 다수가 돈을 쓴다거나 인생 낭비가 되는 경우 허다해요. 한번 생각해봐. 부동산, 주식 같은 게 뭡니까? 영클, 비투죠. 이거에서 잘된 사람 찾아보세요. 지금 재미분산 찾아봐. 있긴 하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소수고 다수의 사람들은 뭡니까? 원근 다 까먹고 빚까지 져가지고 힘들어졌죠. 매달 이자 갚아 나가느라. 막상 여기서 재미를 받다가는 이득을 본 사람은 별로 없죠. 손해만 잔뜩 받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영클, 비투 열풍 나왔을 때 저런 걸 왜 하냐. 아니 집 하나 사는데 능력이 안 되면 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대출을 받더라도 내가 나중에 갚을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무슨 거신이 걸려가지고 무슨 병이 걸려가지고 저렇게 집 안 사면 뭐 절단 나는 것처럼 미쳐가지고 몇 배 자기가 번 돈보다 모은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대출받아가지고 집을 살려고 들어가냐. 앞으로 집을 사가지고 들어갈 사람도 많지 않을 텐데 남들 하니까 따라오고 이유가 없었잖아요. 영클, 비투 한창 이제 중독되었을 때 사람들이 미쳐있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에 사람들이 뭔가 이성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남들 사니까 배 아파가지고 남들 막 집 몇 달 사이에 막 집값 오르고 뭐 이게 뭔가 여행처럼 번져 나가니까 자기도 사야 되는 것처럼 따라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망하는 게 생긴 거야. 다 같이 골로가게 생겼죠. 뭔가 제대로 알고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남들 하면 다 하는 거야. 직업이라는 것도 남들 하면 다 해요. 공무원 같은 거 남들 뛰어드니까 뭔가 열풍이라는 것들은 우리나라에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영클, 영풍 비투열풍 공무원 열풍 자영업 열풍 뭔가 열풍이라는 것도 제대로 알맹이를 찾아보면 양가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사람들 그냥 눈탱이만 시키게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공무원 열풍이라는 것도 생각해봐. 공무원 열풍 되면 여러분 공무원 수험생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공무원 수행생한테 수강료를 받는 학원이 좋은 거죠. 공무원 수험생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점점 반응구멍이 되어가는데 직업도 남들 공무원 아니고 공무원해가지고 인생 꼬꾸라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동안 사연도 무수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앞으로도 사연 계속 오겠죠. 공무원 시험 찾다가 남패받는 사람들 고시 낭인들의 사연 저도 고시 낭인들의 사연 안 하고 싶지만 너무 많아.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아요. 앞으로도 낭인이 된 사람도 많고 아니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이런 공무원 시험 간단하잖아요. 소수만 붙고 절대 다수의 시험도 실패를 볼 수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경기일이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올해 국가지 시험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세 자릿수 넘어 할 거예요. 작년이 93.9대1이었어요. 93.9대1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 있으면 1명 붙고 99명 나머지 사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중에 상당수는 4년 5년 준비한 사람이에요. 4년 5년 준비해서 못 붙으면 어떻게 돼. 시간 까먹고 돈 까먹고 인생까지 낭비되고 나이 차가지고 취업도 이미 떨어졌고 여러가지 낭패를 보는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 공무원 바닥에 지천이 널려 있습니다. 막상 공무원 들어가서 합격까지 해가지고 열매를 맛본 사람은 되지도 않아요. 점점 그런 현상은 심해지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 막상 부동산 주식에서 제대로 재미를 본 사람은 소수고 공무원 시험 합격한 사람은 소수예요. 장사해가지고 잘 된 것도 소수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에서 열풍이나 얘기하는 것도 알고 보면 열풍이 아니에요. 그냥 순진한 사람들 등쳐먹는 겁니다. 이용하는 거예요. 특히 미디어에서 어떤 장사가 유행한다. 알고 보면 유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사람들 돈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냥 남들이 한다고 남들이 몰려있다고 무작정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자빠지기 제일 좋은 겁니다. 오히려 남들이 따라하면 안 해야 돼. 우리나라가 보면 그래 항상 뭔가 유행같이 번져나가면 팬데믹처럼 점점 나가면 막상 잘 되는 사람 없어. 제대다서는 그냥 시간만 쓰고 돈만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도 반복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까? 누가 봐도 손해보는 행동이 다 되었는데 왜 똑같이 따라해요? 왜 돈만 쓰고 시간만 까먹고 왜 본인이 이득을 못 보는 거야? 여태까지 다 그랬잖아. 앞으로도 이런 유행같이 번져나가는 것들 팬데미 행상처럼 일방 대주들을 따라하게 만드는 것도 많아질 텐데 계속 따라할 거예요. 따라하다 잘된 적이 없다면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내 인생적으로 보더라도 잘된 게 없잖아. 근데 왜 따라하는 거야? 항상 돈만 쓰고 시간만 쓰고 인생만 까먹고 뭔가 만들어놓은 건 없고 손해만 잔뜩 보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얻은 결과예요. 왜 그 결과들을 왜 매탄시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계속 따라하기만 하고 돈만 쓰고 손해만 보고 이용만 당하고 왜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이용당하는지 모르니까 계속 이용당하는 거예요. 뭘 시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오히려 남들이 우르르 뛰어들 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유행천을 번져 나가면 이성적인 판단이 제대로 수령합니다. 뭔가 사람들이 있잖아. 이유 없이 따라하면요. 더 하면 안 돼. 사람들이 하는 건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 그런 거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 또 많이 하는데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유가 없는 것도 많아요. 무작정 따라하는 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뭔가 무작정 사람들이 따라했을 경우에 막상 잘된 케이스가 얼마나 했는지 내가 덕을 본 케이스가 얼마나 했는지 손해본 케이스는 얼마가 있는지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따져보지도 않으니까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따져봐야죠. 왜냐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뭔가 우르르 따라하는 것도 돈이 들고 시간도 들고 에너지도 듭니다. 만약에 뭔가 우르르 따라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손해입니다. 그런 손해가 많이 발생하면 내 인생에서 굉장히 오점으로 작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유엔처럼 번져 나간다고 뭔가 대세라고 뭔가 뜬다고 남들이 한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따라하다가 이용만 당합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 좀 가지고 사세요. 남들이 암을 따라해도 내가 목적이 없고 확실한 팩트가 없고 정보가 없고 재능도 없고 하잖아요. 그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잘 모르면 하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이 했다가 잘되는 케이스는 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회사한테 잘 모르면서 팩트 파악도 안 하면서 논지가 뭔지도 모르면서 막 따라했다가 손해를 잔뜩 끼얹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돈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근거이 없이 쓰지 말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판단에 맡겨서 남들 판단에 끌리지 말고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기초해가지고 행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